아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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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야 형기해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빌리쌤 상담도 맨날 해주시고 수업도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를 잘못해서 거의 포기한 듯이 있었는데 영포자들도 영어를 좋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일시콕 만점 받을게요 이두 빌리쌤 최고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약속하지만 관심을 준비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스케잌이 잘 들어가요? 스케잌이 잘 들어가요? 스케잌이 잘 들어가요 스케잌이 잘 들어가요 여기서 피해먹고 아니라 지금 지연 상담임이 당첨 되셨습니다 심판사가 우영미 선택석에 눈을 떴듯이 저는 지연셋에 덕분에 일본어의 눈을 떴습니다 지연 상담사 지연 상담사 지연 상담사 감사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써주셔서 여러분들 답변에도 힘이 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찬세 열심히 한 찬세 되겠습니다 지연 상담사 지연 상담사 지연 상담사 지연 상담사 주 outra 지연 상담사 평수 Coach 신청 IBAN이 짱이에요 doable 신청 IBAN이 다들 너무 감사하고 늘 감사할 뿐이에요 칭찬 지연 상氏 여기까지 지연 3,000 place 최 전 ず고 5,000 청중